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대무와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 시작됐죠. 그간 전례없던 상황인 만큼 절차와 액수, 주의할 점 등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족 비리와 감찰무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0개가 넘는 혐의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화 사건부터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재판에 들어가기 전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절차와 액수, 주의할 점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놓고 공인인증서만 확인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 세대주와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접속자 폭주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에도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엔 2와 7, 수요일엔 3과 8, 목요일엔 4와 9, 금요일엔 5와 0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주말엔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계산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오늘부터 가능하지만 신청은 오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다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오늘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이들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생계급여나 연금수령 통장으로 기존 행정관청에 등록된 통장에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에 해당해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부를 치 등 오류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의 복지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체크 신용카드 충전은 오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명이 카드여야 합니다. 카드 충전 또는 마스크 오브제 판매 방식으로 평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 충전 지급 방식은 오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5월이 넘어가면 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지는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이날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두 번 방문 없이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의 경우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도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기부처리돼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또는 수령 후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주체가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경찰이 주거지역 소음 규제를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침해와 평온권 보장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신세아 기자가 양측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경북궁역 근처입니다.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이른바 진격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과 인근 시각장애 학교 학부모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는데 대해 학부모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아이들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엔 서초동 대검 앞이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양측의 시위 메카로 떠오르며 집회 제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열리면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소음 공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 청원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집회와 시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경찰은 이에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단 현행 집시법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등이 위치한 곳에서는 집회 소음 한도를 주간 65dB 이하, 일몰 이후 야간은 6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주간은 75dB 이하, 야간은 65dB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 등의 경우엔 새벽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를 새로 신설해 소음 한도를 55dB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행 10분 평균 소음치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한순간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순간 최고 소음도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해당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5dB은 보통의 대화 수준 소음인데 이 기준에 집회 소음을 맞추고 순간 최고 소음도라고 단 한 번이라도 넘어섰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주거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순간 최고 소음도를 전가의 보도로 야간 심야 집회는 물론 주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두매산골 아닌 이상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없는데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규제를 강화하려면 주거지역의 정의와 이를 따로 제안할 법률산 근거부터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밤 12시 넘어서까지 집회나 시위를 해야 하느냐. 이 시간대엔 좀 더 엄격히 소음을 규제하는 게 맞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나아가 집회 장소와 시간대별로 소음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주거평온권 사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스쿨 전 어린아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각에선 과잉 처벌 주장과 함께 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사고 영상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며 파란불의 직진 신호를 받아가는데 반대 차선 차량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뭐 피하죠. 해당 차량 운전자에 과실을 묻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사고. 하지만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운전자가 가해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고 답했다는 것이 영상 제보자의 말입니다. 이 같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이법 조심하면 된다고요? 속도 30km 이하로 가고. 그리고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요? 이런 과잉 처벌 논란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민식이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모두 징역을 산다는 식의 말은 오해이거나 잘못된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스쿨존 제한 속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속 30km입니다.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경우 일반 차량은 추월할 수 없습니다. 차량 앞뒤로 아이가 지나가거나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두 배 이상 물리는 등 기본적으로 일반 법규 위반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민식이법과 비슷합니다. 스쿨존에는 아예 일반 차량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학교 입구 등 이른바 홈존이라고 불리는 곳에선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 주변 도로엔 20cm 높이 방지턱을 설치해 속도 감소를 유도합니다. 이웃한 일본의 경우도 스쿨존 제한 속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속 30km고 등하교 시간엔 차량 진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지정해서 통학 시간에 통행 금지를 시킨다든지요. 이게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든지요. 그 도로 자체를.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 제한.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를 설치해 놓긴 했지만 민식이법과 같은 가중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이탁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 외 영국 등 상당수 선진국에선 구간별 차량 출입 금지와 함께 과속 방지턱과 감속 요도를 위한 차선 곡선 처리 등 사고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스쿨존에서는 운전자 신호 등이 보행자 신호가 꺼진 후 3에서 4초 후에 들어오도록 설계돼 있고 기본적으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가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밖에 아예 스쿨존에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강하게 자극하기도 합니다. 처벌 강화 여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식이법을 개정한다면 처벌 자체가 아닌 스쿨존에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시설과 제도 시스템 마련을 강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유럽에 보면 주택가라든지 학교 앞은 전부 돌멩이 용어 어렵지만 박스 포장을 해서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호등도 높이는 게 낮게 있기 때문에 멀리서 신호등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쿨존 생명존으로 오면 차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도 안 받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고. 민식이법이 희화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민식이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반성이 담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1분 남짓한 사과문 발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해 절반 이상을 할애했는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짝 굳은 얼굴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의 모습을 나타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에도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허리르 편 이재용 부회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곧바로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쓰러진 뒤 삼성을 맡아 경영해온 소외와 급변하는 IT 경제 환경에서의 각오를 밝힌 이 부회장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깜짝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제화였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는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 번 더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이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준법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말로 사과문 발표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은 언론과 별도의 질이 응답 없이 퇴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사과문 발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버 형사일부 정준영 부장판사 주문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기구입니다. 재판부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도 마련했고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형량 정확하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삼성과 재계, 법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양형 봐주기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현 재판부가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일가의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2심에선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말 3마리 용역대금 36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지 여부가 초미에 관심이 된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삼성에 철저한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 감시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착수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어린 사과를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어제 사과문 발표가 바로 삼성 준법 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대국민 공개 사과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현 재판부에선 재판을 못 받겠으니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 것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형량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격요소에 해당하지도 않은 준법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구법 형사 3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어제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대법원에 제한고했습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제한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제한고 신청 하루 만인 오늘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의 제한고 사건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두세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2부회장 파기 환송심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2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2부회장 삼성이 2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인식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편법도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게 이 부회장의 어제 대국민 사과입니다. 앞으로는 잘못을 안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과거에 이미 저지른 잘못을 상수해 집행유예 면제부로 이 부회장에 돌아갈 수 있을지 비판 섞인 관심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혼 뒤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인데 양육비 해결총연합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양육비 해결총연합회 양혜연 기자회견에선 투준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싱글맘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투준맘은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투준맘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오지 못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기 진단을 받은 자궁경보함이 폐까지 전의됐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2015년 11월 이혼 뒤 남편은 단 한 차례 50만 원을 줬을 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서 아이들을 위해 전남편에게서 꼭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투준맘은 2020년 12월까지라는 시안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는 비단 투준맘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아동단체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아동은 전국에 100만 명에 이르고 피해자 가운데 7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현행 법과 제도는 양육비를 아동인권이나 생존권이 아닌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줘도 법적으로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고 소송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잠적해버리면 뭘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학대로 간주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고 아동의 생존권의 핵심 내용이다.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조치가 의무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줄 것을... 이런 비판과 지적을 수용해 국회도 양육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10건이나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은 대동소의합니다.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단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 떠나갔고 강력한 페널티를 좀 줘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한 부모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드라이버 에센스, 운전면허증을 취소해버린다든가... 여기에 행정규제가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과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도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자처럼 양육비 미지급자도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억지로라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이 사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법안심사소의와 전체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여가부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 전 출석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 힘내세우와 조국을 처벌하라는 상반된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정 안팎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에 흰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목표로 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로 고통스러웠다고 첫 공판에 출석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기소에 맞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현장엔 100명 넘는 취재진이 몰렸는데 조 전 장관은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라고 언론에 부탁했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분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긴밀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을 친정권 인사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실물 화상기에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의 업무 지시 등 관계로 화살표로 나타낸 도표를 띄워놓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통해 박형철, 백원호 두 비서관에 구명을 요청합니다. 이를 전달받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특감반을 관할하는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고 이 지시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쳐 감찰 중단으로 실행됐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했다고 이번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그러면서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해해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게 조 전 장관 변호인의 지적입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들의 변호인들도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거나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 신용만 하는 상태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이 감찰 진행을 못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조 전 장관 첫 공판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은 무죄다 등의 구호를 배치며 응원했고 반대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 명이 법원 앞에 나와 편파 재판을 하지 말라고 지뢰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사법부, 검찰,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정중하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 줄을 쳐서 배가 망신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왜곡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힌 조국 전 장관과 직권남용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하겠다는 검찰 둘 중 하나는 부러져야 끝나는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징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구시의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조치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과 성토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대책을 전환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5일 오후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 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꼭 쓰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됩니다. 뭐를 얼마나 물린다는 건가요? 시민들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서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거듭된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휴관을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고요. 축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은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취약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생활복지시설도 2주일간 더 문을 닫고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휴원을 연장한 뒤에 6월에 개원할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는 13일부터 계약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예정대로 등교해야겠지만 20일부터 예정된 초중고, 나머지 학생들은 계약을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행정명령이 뭔가요? 네,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규칙,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정립되는 일반적인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조직이나 업무 처리와 절차, 기준 등에 관해서 바라는 규율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 종류에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시와 일일 명령 등이 있습니다. 판례는 해당된 법령의 수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행정명령이 해당 명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교속력을 갖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행정명령으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행정질서벌로 볼 수 있는 과태료의 개념을 보게 되면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서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관한 일종의 금전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정가로는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장은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서 방역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들은 불만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마스크의 착용을 위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시민 담화문에 게재된 권 시장의 페이스북 포스팅과 댓글에는 행정명령을 성토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시민은 집단 발생 사태 초기에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 때는 언제이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 안 쓰면 처벌하신다고요? 시민들 상대로 협박하시냐? 이런 것 안 해도 여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이 알아서 챙긴다. 라고 일가를 했고요. 또 대구 시민이 아닌 네티즌들도 대단하다라고 권 시장을 비꼬는 것에서부터 권영진 시장이 소속된 미래통합당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또 찍어줄 거잖아. 라고 대구 시민들의 성향을 꼬집는 글까지 온통 비판 일색입니다. 대구시 반응은 어떤가요? 대구시는 여론의 반발과 비난의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대구시의 관계자는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확산 상태를 막자는 차원의 조치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충분히 홍보해서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지하 이해는 가는데 이번 조치와 이에 대한 비난 소유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구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대구시가 강력한 방침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서는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까지 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방역에 잘 협조해온 대구 시민들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구는 이래저래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근무평정 순위가 갑자기 급격하게 뒤로 밀려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서울 회생법원 직원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2018년 4월 승진시험에 응시했지만 한 달 뒤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승진 적격 여부는 1, 2차 시험 성적을 70%로 하고 여기에 평정 점수 30%를 합해 결정되는데 A씨는 6개월 만에 근무평정 순위가 196명이나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급격한 근무평정 순위 하락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회생법원장과 회생법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진시험 이틀 전에도 재판 조서를 작성해서 내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6개월 만에 평정 순위가 무려 196위가 낮아진 것은 평정권자가 법원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르지 않고 날벼락 명부 작성을 했기 때문이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A씨가 낸 승진 후보자 명단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그냥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거리가 안 된다며 사건을 끝내는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평정은 본질적으로 성격상 결과에 대해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피평가자들이 납득하거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최상위권의 평정을 받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근무 성적이 탁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높은 근무 평정을 받지 못한 것이 불합격 처분의 절대적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에 대한 평정이 부당하게 시행됐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근무 성적 평정은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표 등은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 입장에선 느닷없는 근무 평정 하락으로 승진해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근무 성적 평정표 등은 승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근무 평정 자체는 권리,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1, 2심 판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로우 인사이드였습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자녀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폐지 등 3개 안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아동, 여성, 가족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과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부위원으로 지난해 4월 구성됐습니다. 3개의 안건은 출생통보제 도입, 부성우선주의 폐지, 아동채벌금지 명문화입니다. 우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아가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아동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사망,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권고하는 의료기관이 출생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생신고 최고를 받고도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직접 가족관계 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더불어 익명출산제도의 필요성에도 위원회는 공감했습니다. 익명출산제는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출산 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 의료기관을 피하는 병원 외 출산이나 아동 유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익명출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아기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 1항에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고안은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폐지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민법 제915조 필요한 징계 부분에서 징계를 삭제하고 필요한 훈육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마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권고입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913조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 등록법 등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 아동의 권익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조한 대로 실천하고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미투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다 탈퇴한 여성이 해당 단체와 단체를 만든 사람을 향해 돈 문제에만 관심 있다거나 회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등의 비판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같은 해 3월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라는 단체를 발족시켰습니다. 2018년 2월과 3월이면 서지연 검사의 안태근 검사장 성추행 폭로로 한국사회에서 노도처럼 나도 당했다 미투 물결이 몰아칠 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였던 A씨도 미투연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같은 해 7월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탈퇴한 A씨는 자신의 SNS에 남정숙 전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회비를 걷는 등 재정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거나 회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조직의 인지도 높이는 데만 힘쓴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보다는 재밥에만 관심있다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발끈한 남정숙 전 교수는 A씨를 형법상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정숙 전 교수는 다시 A씨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자신과 미투연대 측에 각각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 이광영 부장판사는 하지만 남정숙 전 교수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A씨가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미투운동 내지 피해자들의 연대활동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A씨가 미투연대 회계정보공개 등 논리적인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글 작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장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고 공익적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밥이 나오겠지만 제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뒤집어진 일일 것입니다. 꼭 이 사건 단체나 관계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뭐든 옥석이 잘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년째 14만원 수준에 묶여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 투석 정액 숙가 기준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의료보험 정액 숙가는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에 대해 투석 진료를 포함해 당일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제 등에 대해 일률적인 비용을 매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진료와 처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비용을 매기는 방식으로 천차만별인 혈액 투석 비용을 일원화해서 의료급여의 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1회 치료당 13만6천원이었던 혈액 투석 정액 숙가는 도입 13년 만인 지난 2014년 14만6천120원으로 소폭 인상된 뒤 급여 범위 조정 외에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만성심부전증 환자 진모 씨는 혈액 투석 의료급여 숙가를 정액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건복지부 규정이 의료환경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환자 상태에 따른 차등적인 진료를 차단해 의사의 진료의 자유와 충분히 진료받을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해당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혈액 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숙가 기준으로써 목적이 정당성과 수단이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입니다. 헌재는 먼저 환자들의 보건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의료급여의 수준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 등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혈액 투석 진료가 비교적 정형적이고 정액숙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은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현행 정액숙가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진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같은 숙가를 규정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정액숙가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숙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환자가 정액숙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 이들 재판관들의 의견입니다.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환자의 선택권 존중, 헌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명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정액숙가제와 같은 정도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재판관 다수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뒤엔 어떻게 할지 대안이 지금으로선 없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오늘 결정 취지입니다. 받고 싶은 진료와 치료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오늘 결정은 논리적이고 확장해 보입니다. 한결로 보는 세상입니다.